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실 확인 그날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전을 떠나 지금의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저희는 세 번을 이사를 나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때문에 가면 그거에 대한 무슨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책 없이.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마을 주민들이 옮겨갈 이주자 택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에어로폴리스 이지구 공사가 끝나는 내년 말까지는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 하지만 30여 가구 가운데 절반은 사업 추진 5년이 넘도록 아직도 어디로 옮겨갈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첫 후보진은 수의 계약이 불가능한 시유지라는 이유로 땅 매입이 무산됐고, 다음 후보진은 땅 주인과 보상 가격 등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년 말 에어로폴리스 이지구 완공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충청북도 의회에선 경제자유구역청장 책임론까지 나왔습니다. 걸고서 안되면 사태라도 하시는 게... 2013년 2월 청주국제공항이 있는 청주시 내수읍에 54만 제곱미터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에어로폴리스. 충청북도는 이곳에 1,400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로 민간 항공기와 공군 전투기까지 다루는 복합 항공정비단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청주 이전을 추진해 MRO단지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사천시가 카이와 손을 잡고 MRO단지 조성에 가담하면서 청주 에어로폴리스의 MRO단지 조성의 꿈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어 추진된 민간 MRO단지 조성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에어로폴리스에 민간 항공기 정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인 아시아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는 충청북도와 투자 협약을 하면서 사업이 현실화되는 듯 했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시아나가 협약을 철회하면서 민간 MRO 조성 사업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두 차례 사업자 유치에 실패하자 도의회에선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경제자유구역 해제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아시아나 투자 유치 실패로 2년 넘게 표류하던 사업은 2019년부터 다시 추진됩니다. 경남 사천과 인천이 항공정비 산업에 앞서가는 상황에서 충청북도의 선택은 회전 날개를 이용한 항공기, 헬기 정비였습니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단지 조성 공사도 재개됐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률은 60%, 내년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헬기 정비단지로 만들어질 1지구 조성은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항공 부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주자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내년 말 완공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상황. 경자청은 주민들을 찾아가 이주자 택지를 확장하는 등 또다시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이주 가능한 대체 택지를 제공하라며 이시종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이시종 지사가 충북의 대표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에어로폴리스 조성, 대규모 국책사업, 민간사업자 유치 실패에 이어 이주자 택지 조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9년을 끌어온 충북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4기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 확인 그날 송근섭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